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1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초능력 대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초능력 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 부금이 안틀어졌어 VA 어 뭐야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어 그리고 킬타임은 시작하고 10분 뒤입니다 킬타임 시작하고 10분 뒤 어 VA 제발 뭐야 이거 뭔 똥이야 아 뭐야 이 똥 VA 어 뭐야 강태공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강태공 뭐야 나 이거 한 번도 안걸려봤단 말이야 야 내 등록 말하면 죽여버린다 채팅창 아 아 아 죽여버려 아 아 이런 스폰지역으로 태포해주세요 어 코그모님 팬클럽과의 혜정님 팬클럽과의 서포터 감사합니다 방제확정 오케이 잠시 후에 게임이 시작됩니다 됐다 됐다 오 템 지금 템 지금 자 어 야 템 입었어 오케이 스폰지역으로 이동해주시고요 10분 뒤에 지금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 인첸트 인첸트 하세요 인첸트 하세요 인첸트 하세요 인첸트 하세요 근데요 이거 진짜 강태공 좋은거에요? 강태공 한번도 안걸려봤거든요 진짜 좋은거에요 강태공 옵션이 뭐에요? 어 저 인첸트 하지마요? 칼 안맞는거 강호구 할라는데? 나 강호구 할건데? 강호구 하면 안돼요? 얏 오 보호 다시 와우 굿 아 뭐야 아 뭐야 쓰레기는 제발 야 원거리 시댕구리 그지같은 버킹걸 아 나 원거리만 떠 나 원거리를 사망해야 가벼운척지 원거리 뭐야 이거? 진짜 개쓰레기 똥만 떴네 와 나 이런 버킹하네 이거 진짜 와 나 팀은 세명까지 난 도망간다 안녕 얘들아 나 야 근데 먹을거 안맞았다 야 여기서 여러분 저 중요한 사실 안말했네 여기 템파밍있어요 여러분 템파밍할수 있거든요 야 돌아다니겠어 여러분 전 템파밍하러 갑니다 안녕히계십쇼 템파밍하러 가야지 템파밍하러 가야지 템파밍하러 가야지 낚시도 해야되요? 자 킬타임은 25.. 아 35분부터 낚시 낚시 어디서 하냐 낚시할거 찾아야돼 낚시할 곳이 어디있을까요 여기있다 하늘에 뭔가 떠있다 저쪽으로 가야될거 같아 물고기를 구하러 일단 35분부터니까 좀 시간을 템파밍 좀 하고 다녀야겠어요 템파밍할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대가 있을거야 그렇지 어 물고기 나이스 아 굿 얼굴이 있다 아 그렇지 익힌 생선도 나이스 나이스 멀척이야 나이스 어 여기도 가봐야지 저기도 있다 저 하늘의 교회인가 저거 아 굿 여기 안녕하십니 나한테 오면 지켜버릴거야 나 나 졸라 세단 말이야 일단 상자를 확인 상자 없고 올라갔고 여기 상자가 없는거지 저 팀 있어요 어 나성님 팀할래요 저도 팀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내가 팀을 한번 구해보겠어 어 나 오늘 팀 구해서 한다 진심 나 오늘 팀 구한다 지졌다 나 오늘 팀 구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성님 네 안녕하세요 어 능력 뭐에요 저요 예 그냥 능력이 좀 그래요 그래요 저 졸라 좋은데 저랑 저 졸라 좋아요 뭐에요 능력 저 강태공이요 강 안좋아요 네 안좋아요 물고기 있어요 네 물고기 있어요 어 잘쓰시면 좋을거 같아요 아 이거 뭔데요 옵션이 물고기로 때리면 데미지 아닌가요 아 졸라 세요 나 이거 한번도 나 이런 능력이 있는데 처음 알았거든요 아아 잠깐만 왜요 잠시만요 누가 저한테 활쏘는데 공중을 떴어요 어 뭐야 누구에요 벌써부터 공격을 하다니 아니 데미지 안들어와요 그 아 그래요 아 그렇네 그럼 안죽나 아예 캐릭터가 떨어져도 네 지금 안죽어요 아예 안죽어요 데미지 안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초반무적 오오 팀 3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네네네 저 팀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지금 네 비수님한테 전화와서 그분 누군데요 이신님이라고 아세요 아 이신님 그 맵제작하시는 분인데 저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분이요 네 그럼 잘해요 어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같이 팀하자 그래서 먼저 하셔서 네 나성님 잘하나 그래요 네네 저 저 하는데 그래도 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구하고 있었죠 여기 오 여기 나 뒤질뻔했어 와우 넌 뒤진다 벌써부터 사람을 죽이니 넌 뒤지고 싶어 아직 킬타임 아니잖아요 어? 뒤지고 싶어? 야 너네 나한테 말걸지마 나 지금 바빠 나 템파밍 하러 다닐거야 밖에 나가면 안되요 밖에 나가면 안되요 나성님 능력이 뭐라했죠 그거였죠 저 테마리인데 테마리? 네 주변 적들 20총간 공중으로 날리는거거든요 계속 점프점프 좋은거에요? 그냥 제 주변으로 못오게만하면 잘만 쓰면 좋은데 오오 공격은 못하고 음 그래요? 그렇게 썩 좋은건 아니라서 그런거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강태공이에요 저 졸랐야되요 이거 강태공 능력 써봤어요? 저는 네 물고기가 못구해서 물고기 없으면 근데 그냥 무능력이나 마찬가지라서 저 물고기 이거 그냥 물고기 개수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나? 그건 아닐걸요 아 그래요? 그냥 물고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건가? 네네 하나만 오오 나 그럼 졸라 쎄거 같은데 뭔가 졸라 쎄보이는데 방태공 다시한번 포기 헬프 낚싯대로 상대를 타격시에 강한 데미지를 주고 매우 낮은 확률로 물고기를 얻습니다 물고기를 들고 상대를 타격시에 더욱더 강한 데미지를 줍니다 음 물고기로 사람을 때려도 되구나 네 네 낚싯대로 사람을 때려도 되고 일단 낚시를 좀 즐겨봐야겠어 익히지 않은 물고기로 때리면 된대요 네네 물 많이 있던데요? 호수같은거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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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나 졸라 쎄거 같애 이거 무적 푸는건 어떻게 해요 초반 무적 그거 뭐였지? IMV였나? 아 오케오케오케 5분 남았다 템을 모아야지 템파밍해요 여기 템파밍하는 곳 있어요 찾고 있는데 하나도 안보여요 그래요? 전 낚시하고 있을게요 마음 편하게 저 님 어디서 만나요 저 우리 저표 어 님 우리 스펀지하고 있어요 어 님 우리 스펀지하고 있어요 스펀지하고 있어요 스펀지하고 있어요 스펀지하고 갈까요? 이거 어디지? 카이지래 저사람 파이어볼 어 뭐야 깜짝 놀랬잖아 이 개자식아 죽고싶어? 뼈다귀 소환술이 있나? 뼈다귀구만 뼈다귀 스킨은 뭐지? 뼈로 때리는거 같은데 그래요? 저 뼈로는 뭐지? 수재기능력인가? 미서님 여깄다 여기 계신다 어디요? 어 여깄다 여기여기여기여기 물고기님 먹어줘요? 어 님 나 이거 안먹어줘요 진짜 뻑킹이 님 여기 상자에 넣어주세요 여기 집에서 키미마로라는데? 여기여기여기 됐다 님 도망가요 스폰가요 스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니까요 망했어 일단 집으로 좀 숨어야겠어 저기 제 동맹 이신님 어떡하죠? 버릴까요? 이신님이요? 네 어떻게 하지? 어 버릴까요? 아니요 버리지 말죠 불러올까요? 네 우리 최대한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어디 숨어있어야되지? 나성님 어딨어요? 저 지금 스폰쪽 가고 있는데 네 어 스폰 쳐요 스폰 쳐요 그냥 스폰 스폰 쳐요? 네네네 저 스폰 쳤어요 이거 35분 스폰 금지 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나성님 큰일났어요 아 뭐야 나 이거 자성으로 한 번 남았어요 나성님 도망가야되요 네 저기 다 모였어요 지금 이신님 어딨어요? 여기 바로 앞에 어디요? 안보여요? 예 나갔다 오신다 제접하시네요 어 맞다 맞다 이신님은 능력이 뭐죠? 스카이프에 스카이프에 아 자폭이요? 자폭이 스킬이 뭐지? 자폭 스킬이 뭐지? 아 익스플로저? 그럼 주위에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? 맞죠? 아닌가? 맞죠? 어? 죽으면 아 님이 죽으면 터지는거에요? 이신님 일단 나 이거 안먹었죠 방어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? 저 방어구요 어 일단 철투구 원거리 공격으로 보호사 호흡투 침수성 1 그 다음에 상이 보호사 가시투 하이 원거리 공격으로 보호사 신발 가벼운 착지사 원거리 공격사 이 창이 와봐요 빨리 예예 도망가요 어디요? 일단 일단 잠시만요 만.. 혼자좀 만들어주세요 도망가 따라오면 죽는다 어? 어? 제가 껴도 돼요? 네 제 것도 그거 끼세요 왜요? 제가 왜 껴요? 님 안 껴요? 미소님 그래도 BJ잖아요 오우 와우 제 거 드릴까요? 이거요? 저 신발은 이거 뗄게요 근데 내가 띠던거 와우 우와 좋은 데미다 어 뒤에 사람들 있어요 조심해요 33분 2분 남았다 2분이요? 어 너무 많은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쵸 너무 많아 우리 숨어있을까요 그냥 땅에서 땅 안 캐진다 숨어있을까요? 당분간? 졸라 무서운데? 다 죽을 때까지? 어 아니 아니까 조금 더 왔다 한 2분정도 2분 2분정도 숨어있을까요 2분? 시작하구요? 네네네네 그래도 찾아올거 같은데? 무서워 여기 횃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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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요 돌 이렇게 해서 횃불 횃불 돌? 곶개미? 곶개미 만들어서 횃불 만들어요 이거 우리 빨리 이거 막아야되요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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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횃불 만들었어요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이거 막아버려요 이거 막아버려요 시프트에 까마 눌러야되요 근데 이거 우리 한모가 왜 족대는거이 1분 남았다 1분 깜깜해 1분 남았어 어 뭐야 저 떨어졌어요 근데 안죽어요 빨리 스폰 쳐요 스폰 아직 1분 남았어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빨리 빨리 스폰 쳤어요? 네 쳤어요 빨리와요 빨리와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합니다 VA고 회불 질이 있습니다 어 뭐야 사람 죽기 시작했다 와 막 죽는다 빨리와요 막아야되는데 흙 있는 분이요 흙..흙..흙..흙..흙..흙이 있는 분 흙이 없어요 흙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이신님은 있어요? 나무로 막죠 왜 나무로 막아요 일단 일단 그리고 우리 빨리 활으로 만들어서 목탈을 만들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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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말고요 이신님 제거 한번 맞아볼래요 아픈지 되나요? 몇 칸 달아요? 꼭 한 칸 달아요 한 칸 아 뭐야 졸라 약한 쓰레기잖아 이거는요? 한 칸 달아요 뭐야 이스트 똥 쓰레기면 이거 아닙니까? 막 때리면 금방 죽을거죠 근데 막 때려보신대요 저 아차 지금 너무 많이 달아요 그래요? 이신님 우리 이거 확탄을 찾는게 아니라 우리 목탄을 만들어야되요 빨리 목탄을 빨리 바로 만들어서 이거 어딨죠? 우리는 좀만 사려요 안전하게 우린 사려야되요 너무 불쌍하게 있는거 아니에요? 아 낚시대로 물고기를 얻어야되요 그냥 물고기는 안되나봐 그래요? 일단 여러분들 한 대씩 때릴게요 살짝씩 그렇게 해서 물고기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뭐야 반사있네요 님 님들 체력 지금 많아요? 저 저 9칸 있어요 왜요? 낚시에서 5개 있긴 있거든요 똑같이 난데요 한칸 한칸씩 다 때리면 안돼요 이제 피 없어요? 어 피 없어지지 자 우리는 좀만 좀만 기다려야되요 우린 사려야되요 왜냐면 무서우니까요 어 너무 많아 어 느려진다 느려져요 이거하면? 아니 누가 느려지게 했어요 아 진짜네?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있었어 저거 이거 이거 물로 하면 안된다는데 이 물로 하면 안된대요 그럼요 낚시대로 때려서 고기를 얻어왔는데요 근데 나 템이 안먹어지는데 삼자 아 그런데 여러분들 한 대씩 이렇게 축축축 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출발할까요? 이제 출발할때가 온거같아요 자 가죠 렛츠고 어디..어디였죠입구가? 여기요 그냥 여기요 아 또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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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움직인다 고고 엄마 깜짝이야 누가 나 때렸어 아 어 여기 템이야 템 템 템 템이요? 여기 템 여기 템 여기 사람 졸라 죽었나봐요 템 이거 일단 뭐있나봐요 난 템이 안먹어지니까 여기 사람 졸라봐라 폴 멍청 거야 내가 CF Y E 감사합니다.